네, 두 번째 기관의 눈으로 연결하겠습니다. 제가 항상 배우고,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쿼터백 자산운영 조홍래 대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네, 올해 사실은 글로벌 투자, 자산 배분에 대한 사실은 그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? 자산운영사 대표시니까. 그런데 사실은 뭐 이렇게 사인 같은 것들을 저희한테 많이 주셨어요. 매주 나오시면 사야 된다, 조금 쉬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시고 어떤 곳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된다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뭐 점쟁이도 아니고 잘 맞히시더라고요.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회사의, 지금 조홍래 대표님의 회사도 상당히 성장하고 있다. 이렇게 봐야 됩니까? 네, 뭐 물론 상품들의 수익률도 그렇고 회사 전체적으로 성장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올해도 3천 포인트에 지금 도달했는데 분명히 팔아야 될 때면 팔아야 된다고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3천 포인트 전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그럼 제가 또 여쭤봐야죠. 지금 시는 어떻습니까? 지난 마지막 12월 말 방송에서 제가 1월 신호가 나오진 않았지만 긍정적으로 제시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달 신호 역시나 예상대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. 글로벌 경기, 기업이익, 가격 트렌드 등 전반적인 신호가 아직도 견조하게 나오고 있고요. 특히나 이번 달에 좀 특징적인 건 신흥국 관련된 신호가 기존에 비해서 단기 트렌드 신호가 더 강해지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. 이건 바꿔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선진국 대비 좀 눌려있던 신흥국 증시가 좀 더 아웃포폼, 초과 성과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해석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종례대표께 이렇게 그냥 듣는 것보다는 이건 뭐 영업 비밀입니까? 아닙니다. 신흥국 신호 어떤 거 보시는데요? 저희 쪽에서는 신흥국의 변동성 관련된 지표를 보고 있고요. 신흥국의 경제성장률, 기업이익 관련된 부분들, 환과 관련된 변동성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트렌드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 가격의 결국은 트렌드, 모멘텀에 관련된 부분입니다. 그래서 가격의 상승 추세가 얼마나 잘 유지가 되고 정배열을 그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결국은 중요한 것은 신흥국 신호가 좀 나왔다. 긍정적으로 나왔다. 아주 듣기 좋은 말입니다. 지난해 말부터 모든 원자재가 급등을 하고 있고요. 오늘 보면 면화부터 알루미늄, 커프부터 시작해가지고요. 급등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. 특히 어제는 사우디에서 사실은 자율적으로, 자발적으로라고 얘기해야 되나요? 뭐 유가를 갖다가 이제 많이 생산하지 않겠다라는, 원유를 생산하지 않겠다는 말을 해서 하락했다가 지금 뭐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. 어떻게 보세요? 이쪽은? 원유 가격이 뭐 복귀해 보면 작년에 마이너스 영역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배럴당 40불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.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우디에서 자발적 감산을 얘기하면서 급등을 했었지만 사실상 그 원유 같은 경우는 어제처럼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에 산유량을 늘리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계속 나올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감산 합의를 어렵게 한다거나 노이즈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이제 좀 등락이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원유 가격이 여기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슈퍼사이클이 온다. 이렇게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그러면은 그 금값, 금, 우리가 이거 금 봐야 되나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금은 어떤 의미를 우리한테 주는 겁니까? 금이 올랐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?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금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그때마다 금이 움직이는 이유가 좀 많이 상의합니다. 생각해보면 지난 11월 달에 백신 개발이 얘기가 나오면서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눌려서 움직이지 못했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12월 달에 전체적인 원자재 강세와 함께 올라왔었고요. 1월 들어서도 계속해서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움직이고 있는 금 가격, 이거는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.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횡보세에 있다가 최근 들어서 2%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올해 들어서 기대 인플레가 계속 올라간다고 봤을 때 금 같은 경우는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 수단으로 굉장히 적격인 자산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이 1차적인 원인이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연초 이후 강세장이 지속은 되고 있지만 사실 내재된 변동성들이 조금 높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전 자산으로서의 해치 수단으로 금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금 같은 경우는 복합적인 이유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어제 말이에요. 제 기억에는 제가 제대로 읽었을 겁니다. 조지 소울스가 은 좀 봐야 된다. 은이라는 건 사실은 금이랑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조금 더 센시티브하지 않습니까? 올라올 때는 확 올라오고 떨어질 때는 확 떨어지는데 그분 속에 들어가 보시지는 못하셨겠지만 은을 좀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 겁니까? 기본적으로 구리 얘기랑도 조금 비슷할 것 같습니다. 금과 은의 차이점이 있다면 귀금 속의 특징도 있겠지만 산업 수요가 굉장히 좀 그래서 센시티브할 텐데요. 구리에 대한 매기가 몰리는 것처럼 은 같은 경우 금의 성격과 산업 수요 경기 회복에 대한 수혜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의 상승 각도가 가파를 수 있기 때문에 금보다는 좀 은을 추천한다는 식의 얘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. 그렇다고 본다면 경기 회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천천히 완만하게 그렇지만 좋게 되는 것이 아니라 좀 약간 V자 반등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 에다가 지금 인플레이션 레이트도 2%가 넘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 뭔가 조금 부정적인 변동성이 아니라 긍정적인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. 마지막으로 우리 새롭게 투자해야 될 상품 같은 거 이런 거 좀 소개시켜줄 수 있으세요? 이 부분은 조금 제 개인적인 편향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. 네. 그렇죠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눌렸던 신흥국이 선진국보다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한국 등 신흥국 관련된 상품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원자재 관련된 품목이나 펀드들 그다음에 이제 바이노믹스가 시작된 이후에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 관련된 그런 상품들이 일단은 1차적으로 유망할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경계해야 되는 건 아직도 지금 강세장에 묻혀서 전복하고 있는 위험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신흥국 아니면 특정 국가 아니면 특정 자산군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특정된 상품에만 투자하는 것은 예상 밖의 변수를 만났을 때 급락의 가능성은 항상 상존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자산군을 다양하게 분산 투자하는 자산배분형 상품을 기본 추천을 드리고요. 테마에 투자하더라도 한 가지 테마에만 노출되지 않고 테마가 로테이션할 수 있는 테마 로테이션형 상품들을 추천을 드립니다. 네.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. 이거는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지금 오늘 보면 민주당이 조지아주 선거를 이길 것 같은데 우리가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이겼다고 가정합시다. 가정하고 그러면 어쨌든 대형 기술주에 대한 세금을 좀 올리지 않겠습니까? 물론 나중에 한다고 하지만 센티멘트야 먼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렇게 본다면 2021년 대형 기술주 미국이나 한국이나 좀 연동이 된다면 우리가 좀 투자를 그쪽으로 조금 하는 것을 이제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될까요? 아니면 아주 우리가 간단하고 단순하게 그냥 친환경에 계속 있으면 될까요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기본적으로 저는 블루웨이브가 된다고 했을 때 즉각적인 정책의 변화가 예상되지는 않습니다. 그때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 정책의 시작은 거의 2년 이상이 걸렸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센티멘트적인 측면은 오늘 미국 나스닥 선물에도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매출 증가세나 아니면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이고 아직 코로나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현재는 언택트 아니면 빅테크에 대한 기업 수요를 계속해서 좀 높여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조종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하면 그동안에 주목받지 못했던 업종이나 그런 걸로 갈아타기보다는 오히려 조종을 틈타서 좀 더 비중을 늘리는 쪽. 그래서 여전히 빅테크에 대한 비중은 확대해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약간 센티멘트적으로는 조금 조종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시장의 심리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기회를 이용해서 더 살아. 이런 말씀이시네요. 현재로서는 가장 좋아 보이는 유망한 업종이자 그렇게 종료들로 보입니다. 이거 우리 대표님한테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우리 자산운용사의 대표님인데 이 정도야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죠. 올해 코스피 타겟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? 저희가 한국 전문은 아니긴 합니다. 아니지만. 그런데 저희가 상단으로 생각했던 레벨이 구체적인 지수대가 있지는 않아요. 그런데 여러 가지 변수로 봤을 때 한 3100 정도 수준으로 봤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게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밤 방송에서도 1월에 조종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얘기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. 그런데 물론 연중에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을 확인하면서 그 레벨은 언제든지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. 일단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쿼터백 자산운용의 조흥려 대표였습니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